뭔가 약간 억지같지만 봐줍시다 게임이니까 강력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아주 십강하죠 드래곤 레이더를 손에 넣었다 할머니 그냥 가면 되는겁니까 장비하고 Y버튼 굳이 필요한가요 혼호공으로 가죠 멤버 바꾸기 천진반 빼겠다고 했죠 손호공을 가운데에 넣고 이렇게 딱입니다 자 이제 드래곤볼 찾으러 모험 떠나볼까요 장비 장비 또 깜빡있다 잠깐 밑에 캐릭들 다 빼져있죠 오케이 기탄으로 기흡승 이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텐션워퍼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텐션이 오르기 쉽다 손호공은 레벨이 높으니까 방어력도 높겠죠 그렇다면 공격력 15% 증가 방어력 15% 다운 이거다 그리고 한개는 아까전에 얻었던 기흡해턴 회복 이겁니다 진리죠 피클러는 체력에 체력이 좀 적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텐션워퍼 아 그래 크릴링 바꿉시다 전체 능력치 6자리 모든 목걸이 나머지 애들은 껴죠 그냥 대충 껴줄까 때렸을 때 HP 흡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 아 기원참이 조금 안되네 크릴링은 모으구요 손호공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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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공도 개왕건 나중에 배워야죠 개왕건 찍어야 되고 뭔 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나 찍자 난하풍풍권 아 아니아니 저기탄 찍어야죠 음 아따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구만 그냥 모으지 말고 모든 능력치 이거 찍을게요 한번 손오공 능력을 끝까지 키워보자 맨 끝까지 안드로메달까지 이제 뭔가 남은 건 없지 없는거지 오공 합류 드래곤 레이더를 사용해서 드래곤볼을 찾아라 됐습니다 아 반짝반짝 이거구나 여기에 드래곤볼 있단 뜻이죠 융저비트 뭐지? 잠깐만 융저비트? 어 융저비트 아시죠? 피콜러가 나메크성에서 지구로 도착했을 때 거기 음 물음표? 음 별의 별군데가 다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 밑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밑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들어 음 여기는 뭐단가 뭐하는 곳인가 여기는 딱 방금전에 비가온거같은 느낌? 아이템 기댕의 목걸이 우앗 기분이 나쁜 곳이야 뭔가 그래? 난 서늘해서 기분이 좋은데 피콜라저씨 뭔가 사악한 게 사악한 기척이 있어요 사악 나한테 딱이군 나도 마족이니까 드래곤 레이더에 반응이 두개 있답니다 좋은거네 그래 맞아 그래 야무치이 많이 맞아 서두르자 역시 크리링 뭔가를 느끼고 있어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예감이 안좋대 근데 이건 뭐냐? 아니 아이템이 먼저다 나한테는 아이템이 최고시다 박쥐 박쥐가 또 색깔만 바꾸고 또 나왔네요 징하다 보셨나요? 피콜로 정말 강하죠 아이고 강해 아이고 강해 황홀해 뭐 피콜로 레벨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만 말이죠 굉장히 신경쓰이지만 먼저 먹을거다 먹고 할거야 꾹 참을거야 이제부터 반복이 될것이 많은거 같으니까 반복전투가 반복전투는 녹화를 해서 4배? 4배 내지 5배 속도로 돌리겠습니다 5배 속 4배 속 5배 속 똑같은 전투를 계속 버는것도 그러니깐요 자 눌러볼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빨간색은 모블 만난다 안녕 반응이 없다 지금 하는게 아니라 다른곳을 먼저 간 다음에 하는거 같습니다 야 이 박쥐보소 체력이 많긴 많네요 700이상이야 하하하 700에서 1300 사이 각쥐보소 하지만 이걸 갑니다 신나 거의 800이네 박쥐 주제에 어마무시하구만 이 박쥐보소 이 박쥐보소 이 박쥐보소 박쥐보소 이 박쥐보소 아니 아 아니 아니 플로우스 이에게 이 박쥐보소 이 박쥐보소 이 박쥐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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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우니까 전력으로 가져야겠죠? 잠깐만 쟤 못하고 있는거냐 지금? 수세식 수세식 아닙니까? 화장실 아이고 좋구만 아니 더러운 놈 더러운 변기로 날 깔아 뭉개다니 어쩜 저렇게 평타가 망칙스러울 수가 있을까? 혓바닥이 누래 오랫동안 이를 안 닦았나봐 근데 이빨을 오랫동안 안 닦으면 원래 혀가 저렇게 되나? 혀가 누래지나? 아이고 스파킹 고맙긴 한데 아프다 고맙긴 한데 아퍼 어휴 딱 기다려 체력 채운 다음에 두고 보자 필살기 퍼레드 간다 맨즈가 단대 단대를 외쳤다 이름이 맨즈네요 방어력 상승하였다 아 근데 손오공은 스파킹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 그게 좀 그렇네 그러니까 빨리 개왕권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개왕권 없이 내려와가지고 현재로 또 온다 또 온다 와 저 더러운 변기 공격 정말 셉니다 저건 변기를 맞아서 아픈게 아니야 더러워서 아픈거야 손오공은 크리닝이 죽든 피컬러가 죽든 무조건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 담당이랑 회복 담당을 따로 놔둬야 돼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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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컬러 갔습니다 크리닝도 안 죽었는데 피컬러가 갔어 참 나 크리닝 니가 여기서 2인자 해 니가 2인자다 아무래도 만만히 봐선 안될 상대 같아요 단속에는 써야겠어 잔산권을 무한으로 써야겠어 풀리만 쓰고 풀리만 쓰고 아 나 진짜 피 채우면 깎고 피 채우면 깎고 이 뭐야 그래 크리닝 너는 계속 채워 나머지는 오공한테 맡기라고 아 근데 피컬러 살려야 되지 않나 죽으면 경험치 못 먹잖아 저놈이 또 변기 공격을 매우 위험합니다 와우 크리닝이랑 오공이랑 아메아메아 데미지 차이가 천이야 천 와 잔석엠 살리자마자 죽이지마라 피컬러 막았습니다 방금 피컬러 가드 안눌렸으면 피컬러 죽었다 어 근데 보스조놈 체력이 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몇만을 때리지 않았나 이 자식 보니까 3마리 살아있으면 이겼으네 3마리 동시에 쓰면 전체 스킬 써요 아 타이밍 하고는 크리링 못먹었다 크리링 아 크리링이 중요한데 피콜로 니가 죽었어야지 대신에 크리링 아 정말 이성구의 조각 에? 조각이라니 아 이거 드래곤볼이 두개가 아니라 한개였어 그게 두개로 쪼개진거야 세상에 이런 낚시가 있습니까 피콜로도 당황받았어 피콜로 표정이 제일 안좋아 제일 열받아 하는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피콜로가 왜 열받아 하지? 이거는 손오공을 살리는건데 그렇게나 살리고 싶냐 그렇게나 오공을 좋아하는군요 오공이랑 오반 다 좋아하네 그냥 이름에 오가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거야 오룡 돼지새끼도 좋아하겠네 너무 나아갔나요? 보나마나 이게 워프구요 처음 시작하는 곳에 있었잖아 똑같은거 이정도는 눈치채야지 갑시다 이제 확인 rad cuz 위장에 동관uel을OOOO 여장京 절대 관심이 다 좋아하지 지금 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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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 이제 알고 있어. 피 컬러가 잘 죽기 때문에 피 컬러 위주로 막을게요. 아 근데 또 채워야 되나 체력을 안 채우면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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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부란 채우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야말로 차례가 왔다 스파킹 콤보 갑니다 무난하게 가자고 헐 헐 헐 와 뭐야 혼자서 데미지 2000인가요? 아 이런 추줍은 놈이 또 변기 공격을 하지만 아무리 받아 피클로 무슬 뭐야 뺄까? 짜증나는데 빼고 천진만 넣어 정말 피클로 넣어 정말 아 크리링이 대통 줬는데 죽은 놈한테 콩을 준다 가이밍 어지구요 그냥 죽어있어라 땅바닥 냄새나 실컷 맡고 있어라 라고 하고 싶지만 살려야지 그래도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먹어야죠 젠장 아 세명 뿐만이 아니라 그냥 두명 있어도 쏘네요 저거 아 덕이구나 이거 어쩐지 덕이랑 색깔이 똑같더라 이 방은 뭐한거냐? 두손가락으로 눈깔이 찔러버린다 방은 봤을거에요 희번뜩 이거 그냥 손우가 혼자였으면 쉽게 깼어 문제는 크리링한 피콜로야 크리링도 그나마 괜찮긴한데 피콜로 얘가 정말 폭병이다 더럽게 약해 더럽게 가드 성공 와 가드 성공해도 피 반 갚이네 1300에서 600 됐어 참나 아 근데 이겼습니다 그래도 뭐 아까보단 조금 쉽게 깼다 아까보단 조금 더 이성구 조각을 손에 넣었다 자 이제 두개 얻었는데 어떡하지? 접착제? 접착제로 붙이면 되는건가 아 신한테 고쳐달라고? 으에에에 피콜로 역시 피콜로 신이 아니라 미스터 포퍼였다 미스터 포퍼한테 가져가면 고쳐줄거야 분명해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적 있었어 미스터 포퍼가 고쳐줬었죠 비콜로 너를 무술모를 임명하겠다 그래도 찍을건 찍는다 3500 3500 모아야되고 손오공은 아 나 피곤해서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자야겠어 피곤합니다 그냥 카니탑 누르면 바로 가면 안돼? 정말 귀찮게 낫네요 또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여기? 어 어우 손오공은 잘 지냈어? 시끄럽고 접착제 내놔 고쳐나 이거 피곤하다 고쳐나 빨리 헤헤헤 헤헤헤 쳐 웃지말고 빨리 고쳐 여기서 또 얘기한다고 시간 좀 끌겠네요 그런거였군 그래서 잘되고 있나? 잘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거잖아 임마 부치러 자식이 자식이 곤란한 일이 생겼다구 나 난 또 드래곤볼이 깨졌구나 그래 우리가 깬건 아니고 야 우리가 깬거 아니야? 허허허허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건 간단해 자 쏘레 졸라 간단하네 헤헤헤 참나 어떻게 한거야 너희들의 것 땡큐 쌍큐 벅큐 여시나먹고 잘있어 나머지 정당